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12일 금요경마입니다 조철의 실전배팅 징검다리 예상방송에 들어갑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린이날도 지났고 어버이날도 지났고요 날씨가 따뜻하신 봄날인데 회원님들 지갑도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요경마 추천경주입니다 제주 256 부산 1568 메인승부가 제주경마가 5경주와 6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8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메인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양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경주 당일에는 좀 혼잡하니까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 이체 하시는 분들은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신청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이 영상 끝나고 목요일 오후 저녁때도 상관없습니다 밤에도 상관없고요 지금 뭐 녹화하는 시간이 한 11시 50분 이제 뭐 12시 정도 돼 가는데요 이제 점심시간 돼 가는데 여러분들 이 방송 열심히 일찍 들어오신 분들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신 거 하고 맞춰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만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자 이번 경주가 은근히 혼전입니다 부담 중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은 그런 경주인데요 일단 1번만 연하왕자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아직은 뭐 사전 인기도가 이른 시간이라서 뜨질 않았는데 자 아무튼 1번만 연하왕자 이소영 기수가 기승을 했지만 이번 경주 대가리로 팔릴 것 같은데 자 이놈이 문제가 부담 중량이 좀 높다는 거죠 60kg인데요 자 과연 이소영 기수가 인기 대가리 팔릴 1번만 연하왕자를 끌고 60kg 달고 끌고 올 수 있느냐 이게 좀 퀘스천마크로 남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1번만 연하왕자의 부담 중량 과연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 경주에 역시나 같은 부담 중량이지만 여러분들께 한 마리 좀 추천을 드리는 마필은 안득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놈 역시도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죠 59.5kg입니다 로미오인데요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 모르지만 1번 연하왕자가 팔릴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마필은 바로 9번만 로미오인데요 직전 경주에 터진 경주죠 배당이 85.4배 터졌는데 인기마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중에 인기 3위 팔렸던 로미오였는데 삼정검 현무진 이런 마필들이 갖다 대리대면서 배당이 터졌습니다 약간 아쉬운 삼창이었는데요 이번에 9번만 로미오 안득수 기수가 충분히 이거는 극복할 수가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죠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만 연하왕자의 불안감 그 다음에 외각게이트에 밀려있지만 안득수 기수의 9번만 로미오 자 이놈은 꼭 안고 노리고 가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2경주가요 자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입니다 예측권 10장 한방 때려가지고 금요일 경마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기 대가리 팔리는 1번만 연하왕자 60키로 부당 조금 버거워 보이고 여러분들께 꼭 노래야 되는 마필 9번만 로미오 안득수 기수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깔끔하게 접종할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5경주 이게 메인 승부죠 제주 5경주하고 6경주가 메인 승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주 5경주 제주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제가 요 위에다가 말씀을 드려놨듯이 어제 방송을 했던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조철의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공개를 해드렸던 그런 승부입니다 배당으로 어떤 놈을 노리는지 배당으로 어떤 놈을 노리는지 인기마들 중에 어떤 놈이 불안한지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여러분들께 예고를 드린 자 그런 경기입니다 그 중에 한 마리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바로 이 2번마 수령이죠 2번마 수령 직전 경주에 임재강 지수가 초반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초반에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쉬에서 2번마 수령이라는 마필을 강조를 드렸고요 또 한 마리는 얘는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 9번마 탐나 제국이었죠 9번마 탐나 제국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안개로 취소가 됐었고 인기 10위로 팔렸다가 때리고 들어왔습니다 53.2대 아주 짭짤한 배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팔릴 것 같아요 60km까지 올라갔는데 9번마 탐나 제국의 기본기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갖고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주 5경주는요 오늘 첫 번째 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메인 2번마 수령은 배당마고요 9번마 탐나 제국 꼭 챙겨가시는 마필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주 5경주 어제 시어프레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공개 추천을 했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시어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두 번째 메인이요 바로 다음 6경주입니다 제주만 3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입니다 이번 제주 6경주 역시도 여러분들께 시어프레시 라이브에서 강하게 언급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인데요 자 벤츠 한 대 너 딱 걸렸다 너 벤츠 한 대 딱 걸렸다 이번 경주는 엇비슷한 마필들의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강하게 노릴 믿는 대가리가 한 놈이 있고 한 방에다 붙일 놈이 있기 때문에 예측권 20장 제주 6경주 충분히 한 번 메인으로 붙어볼 만하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동백동산 거기 뭐 2번마 백전불태도 있고요 4번마 찬스왕도 있고 5번마 초능력도 있고 8번 전설무적이 있죠 박성광이 거기에 10번마 불꽃질주까지 뭐 이 9번마 일대강자도 꿀렉될 겁니다 무전진이 자 이번 경주는 상당히 혼정 경주죠 상당히 혼정 경주인데 그렇다고 또 그냥 넘어가면 그렇고요 여러분들께 또 한 마리 추천을 드릴 이 말은 꼭 챙겨가자 추천드릴 마필은 최외각 게이트에 있긴 합니다마는 직전 경주에 비로소 자기 걸음을 보여줬던 이 10번마 불꽃질주 원유일기수인데요 직전 대비 3.5킬로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마는 직전에도 선입정제로 슬금슬금 여유있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른 경주로 이제 3군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10번마 불꽃질주 여러분들께 꼭 챙겨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거 오늘 육경주 두 번째 승부처인데요 여기서 멋지게 한구나 또 때리겠습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한 마리 딱 추천드리는 거는 10번마 불꽃질주 부담 중량이 조금 올라갔어도 한 템포 빠른 외곽 선입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에서 분명히 짭짤한 배당이 나오고 나올 그럴 경주이기 때문에 아마 두 번째 메인도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이 꼭 들어갈 겁니다 자 펜치한데 너 딱 걸렸다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처로 한번 멋지게 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경마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메인 이벤트 부산경마는 1568 1568이죠 부산경마 1568 오늘 부산경마도 상당히 재밌는 경주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부산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 하시는 분들 계좌이체 번호하고요 가격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 월정액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월정액이라는 거는 한 달이 아니고 1월 1일부터 31일이 아니고 12회입니다 총 4주죠 4주 금토일 3회 곱하기 4주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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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입니다 총 12회 정액 요금이 20만원입니다 1회 3만원이니까 36만원이죠 12회면 36만원인데 20만원으로 할인이 되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남깁니다 월정액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계좌번호 있죠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아래 계좌 다 쓰고 있지만 월정액은 아래 계좌를 참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특히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자 만 명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일경주부터 한번 승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결정 A형이고요 3세 이하 마필들입니다 기복 마필들이에요 자 9번만 아너로드가 대가리가 팔릴 겁니다 제가 부엑스 까고 부엑스가 뭐예요 불알이죠 불알 거세 되는 거죠 거세 3월 19일 경주를 뛰고 바로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3월 19일 경주를 뛰고 3월 20일 날 거세를 했어요 그러면 4월 20일 5월 20일 한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죠 자 9번만 아너로드가 대가리가 팔리는데 자 이거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체중이 회복이 됐는지 아직도 거세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현장에서 472kg 했는데 내일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꼭 하셔야 될 맛 비리바로 9번만 아너로드다 뭐 직전 경주 외곽을 대가리가 팔릴 거예요 대가리가 팔릴 건데 자 그것만 안얼어도 보다 더 쎄한 놈을 하나 조철이 또 뽑아놨기 때문에 이번 부산 1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다 첫 번째 A급이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9번만 아너로드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다 더 체중이 빠져있으면 다시 한번 더 삼고 처리해야 될 마필이 9번만 아너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번만 아너로드가 아닌 안아짜리 대가리를 놓고요 주력 한 방도 직전 경주에 잡고 탔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고놈에다가 한 방 중배당으로 한 방 때릴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1경주도 짭짤한 배당이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부산 경만 오늘 첫 번 뭐야 저 일찍 좀 승부를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서두르셔가지고 거세한 다음에 나오는 9번만 아너로드의 인기일이 현장에서 다시 한번 꼭 체크 하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부산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붙겠습니다 자 다음은 쭉 넘어가세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 5경주로 넘어갑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인데요 자 요거 부산 경주 5경주도 역시 자 어제 아 이쪽이 네 이쪽 수요 프레쉬 라이브에서 역시나 공개 추천을 했던 그런 마필이고 월요일부터 제가 왈왈댔던 그런 추천 경주죠 월요일 힐링 라이브에서도 두 마리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8번마 색달파이터 자 김어수 기수가 책수는 4차기인데요 착차가 별로 없었어요 착차가 54kg에서 뛰다가 57kg로 플러스 3kg가 더 되어있었죠 자 과부담에 좀 영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 요번 경주는 부담 중량도 이제 적응을 좀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요 8번마 색달파이터를 추천을 드리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이 5번마 라이트 세이버 입니다 전전경주였죠 전전경주 유광이 기수가 탔음에도 제가 대가리로 쌍복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는데 야 거기 꼬랑지가 이 모로 라는 마필이 붙어 들어오면서 767배 환상의 배당이 나왔죠 1000배당 가까이 나왔는데 이거를 못 먹었어요 라이트 세이브를 대가리로 놓고 갔었는데 여기서 제가 직전경주는 최시대 기수가 뭐 외곽에서 조금 얼레벌레 하다가 중간에 착순이 이미 마이송 스타퓨리 아베라오라 요게 결정이 되니까 밀다가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있던 놈이 오버마 라이트 세이버다 자 이렇게 오경주 메인승부는요 이렇게 두 마리 여러분들께 추천마로 좀 드리면서 지금 뭐 저희 아파트 위층에 뭐 공사를 하나 봅니다 인테리어 공사 조금 시끄러운데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부산 오경주가 드디어 오늘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승부다 제가 두 마리 추천드렸죠 5번마 라이트 세이버 8번마 색달 파이터 역시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죠 금요경마를 먼저 공부하는 시어라이브에서 추천을 드렸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어제 라이브 방송 시어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시고 자 부산 오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상한감방 걸린 거니까요 자 오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승부 현장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주가 세 번째 승부처 바로 다음 육경주입니다 국산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은근히 혼전인데요 혼전 중에 한 마리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주 바로 8번마 바람바람입니다 직전 경주에 저도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는데 바람바람 서승훈이가 기승을 하고 뭐 완전히 의심하지 않는 인기 대가리였는데 2월 24일 경주에서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밀고 나와서 선행으로 압승을 거뒀는데 당연히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려 선행을 못 봤고 모래를 쳐맞다 보니까 완전히 할렐루야가 돼버렸습니다 밀리리 만보가 돼버렸어요 자 그래서 다시 재검을 받고 최상현이가 기승을 하고 나오는 8번마 바람바람 역시 매니피 새끼는 제값을 다 한다 수영조교까지 열심히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자 이번 경주 8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 맞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직전 경주 경험 다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상현이도 직전 경주에 왜 깨졌나 바람바람이 다 이유를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한 템포 빠른 그런 전개를 좀 펼치면서 이번 경주는 6경주에 시원하게 3코나 돌기 전에 앞방을 뜰 수 있겠다 8번마 바람바람입니다 꼭 여러분들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6경주 달라박스 8번 바람바람에 선전을 기원을 하면서 마지막 메인 승부죠 부산 8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 별정 B형 이거 재밌는 마필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번 8경주에는요 대가리로 대가리로 어디었냐 대가리로 팔릴 마필이 아마 이 레인 킬러가 아마 팔릴 겁니다 최시대 기수가 탔는데요 직정정주에도 대길이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이죠 스타마타에 최강라이거가 때리고 들어왔어요 아쉽게 3차기였는데 음 이번에 최시대 기수가 다시 한번 칼을 갈고 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필은 최시대 기수 글쎄요 꼭 참고 꼭 참고 타야죠 너무 외곽에다 밀어붙이고 이러면 얘는 제풀의 힘이 빠집니다 꼭 3코나 4코나 까지 잡고 있다가 3코나 지나면서 무빙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4코나 추입으로 때리든 그런 승부를 펼쳐야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과연 최시대 기수가 최시대 기수가 이번 경주의 그 역할을 고참답게 잘 하겠는가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이번 경주는 7번 원더풀 월드도 이용락이 4키로 감량 은경희가 은경희가 조금 한타임 늦었죠 이거는 우리가 23배짜리를 한방 때려 먹은 경주죠 하나짜리 용천 영천 솔레미어 앞에 간다 거기에 온주 히어로에 한방 붙인다 그래서 한방 때려 먹었던 7번마 원더풀 월드 그 다음에 8번 트라이언프킹도 박재희 기수 전전경제 3월 12일날 같이 뛰었죠 트라이언프킹하고 원더풀 월드하고 직전 경주는 다실바 기수가 외곽으로 밀려들면서 2번 게이템에도 불구하고 외곽으로 밀려들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재희 기수로 또 딱 바꿔놨고 최강라 이거죠 레인킬러가 버벅대는 사이에 김혜선이가 직선에서 펄펄 날라왔던 10번마 최강라 이거 자 이런 마필들이 있고 뭐 안쪽에 1번 신진강호 2번 썬라이트보이 뭐 신진강호의 어무지리추입 2번 썬라이트보이의 기습천행 이런 마필들도 다 팔리는데 이번 경주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놈이 9번마 레인킬러이기 때문에 자 요 경주는 아 제가 지금 이걸로 켜놨었나요 그래도 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오늘 아 이건 6경주죠 왜 이러나 자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제가 화면을 지금 이걸로 켜놓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니면 출마표를 켜놓고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지금 잠시 헷갈리는데 아무튼 설명이 다 들어갔을 거라고 믿고요 자 요번 자 요번 8경주 두 번째 메인은요 9번마 레인킬러가 인기망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지만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다 자 조철이 믿는 레인킬러 정도는 충분히 이겨줄 수 있는 조철의 딸라박스를 놓고 역시나 하나짜리에다가 상한가 한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지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달라박스 승부 자 부산 8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12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베팅 진검다리 예상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뭐 글쎄요 뭐 예상방송 녹음하는데 기분도 좋고 좀 일찌감치 오늘 올려놓고 또 토요경마 좀 더 봐야 되고 오늘 승부처 다시 한번 면밀히 삼겨가지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내일 승부처 제주 2, 5, 6 부산 1, 5, 6, 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5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와 8경주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고 보시고 좀 이른 시간에 입금 부탁드리면서 입금자 성함 꼭 적어주십시오 문자로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내일 현장에서 2경주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calib금 좀 ne 2 that 인테리기 원 acağız 5